예수님은 자, 잔치지 말고 잘하세요. 화이팅! 윌3! 윌호그 팔자예요. 윌호그 아프지 마요. 내 마음이 아프니까. 우리 무조건 대도 무조건 올라갑니다. 오늘 우산이 곰이기 때문에 곰 요리하러 왔습니다. 왔습니다. 2010년도에는 두 번 이기고 3연패에서 탈락했었는데 이번에는 3연승에서 꼭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오늘 몇 점 몇 승인가요?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6대5로 롯데고기일 것 같습니다. 예밍동 롯데 화이팅! 예밍동 롯데 화이팅! 예밍동 롯데 화이팅! 진짜 무조건 assignment! 네 내일은 이길 수 있을거에요. 롯데 화이팅! 실내세요! 내일은 이다!